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 맞고 배불리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걸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순 없지만 할 말 없는 건 난 안경 쓸 선생님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네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되셨나요 아 이게